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서 만능 절세 계좌라고 불리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출시 3년 만에 관련 시장이 4배 넘게 커졌습니다. 이 ISA 계좌를 통해서 절세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유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. 비과세 혜택의 국내 주식 투자까지 직접 할 수 있는 중개형 ISA는 지난 2021년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. 첫 회 가입자 233만 명, 가입금액 3조 6,100억 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475만 명, 16조 4,2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. 가입자는 2배, 가입금액은 4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.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이점이 가장 큽니다. 일반형 기준 200만 원, 서민형은 400만 원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. 초과 수익에도 일반 통장 15.4%보다 낮은 9.9% 세율만 적용됩니다. 주식 투자로 500만 원 수익을 가정했을 때 일반 계좌는 77만 원 세금이 붙습니다. 반면 일반형 계좌는 29만 7천 원, 서민형에선 9만 9천 원만 내면 됩니다. 배당 소득세가 붙는 국내 상장 해외 ETF나 고배당 주식을 ISA에서 사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. 이런 세제 혜택은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지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출시 이후 3년이 지나 이 기간이 끝나가는 만큼 금융사들의 타사 고객 빼오기 경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가입자 수 1위 삼성증권은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투자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서비스를 최근 선보였습니다. 다른 삼성증권 고수 고객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, 투자 리스트를 볼 수 있는 IS 고수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. 얼만큼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,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 서비스도 출시했습니다. 또 전문 PV가 운영하는 비대면 ISA 상담소를 통해 더 자세한 설명도 제공할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유챈입니다.